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가인이 복면가왕 비하인드 영상에 등장해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송가인이 무대에 등장해 스태프 및 다른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그녀가 실제로 복면가왕에 출연할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송가인이 어떤 캐릭터로 변신할지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송가인의 복면가왕 출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속 송가인은 MC 김성주와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고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팬들은 이런 대화 속에서 송가인의 유머와 친절함의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즐겁게 수다를 떨며 무대 위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 그녀가 맡은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복면가왕에 송가인이 출연해 네티즌들 사이에 설렘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익명으로 연기한 캐릭터의 연기력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송가인이 훌륭하고 뛰어난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와 재능에 감동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팬뿐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송가인에 주목하고 있다. 송가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그녀가 무대에서 선보일 멋진 순간들에도 기대가 쏠린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송가인은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가 복면가왕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뽐낼 것으로 모두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